headed? 뚜껑 이 시각의 하얀 주식의 인간이 없네 저 지금 안 비가? 아냐냐고 내놓아 이렇게 다시 가져오세요 첨첨하러 왔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많대지 저기는 씨음이 안 될까요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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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제가 좀 감지기를 잡는 걸까? 응? 이 바람이 진짜 너무 웃겨 따뚱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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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씨발 씨끄데로 만든 거야? 아들이랑 좀 감지기를 잡는 거 같은데? 따뚱 아 귀여워 아 이뻐 아 이뻐 아 이뻐 아 이뻐 응 다 같이 나왔 entités 응 아니야 너 있어 붉은 뼈에 가득 닭고프를 사용하다가 다닙고프로 총이 너무 많아 일찍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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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지덩이 샤네루 아래에 비해 먹으면 날아줍니다 art 붐떼 네마침 저녁 가자 먹어! 여러분 함께 만나뵙을 위해 먹지 않는다던데 properties 굳이 고기 도장 온갖다 스파게디 치즈볼 다진마늘 비닐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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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장 찹쌀가루를 넣어서 계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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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! 백설기입니다! 저희 언니가 저희 집에서 며칠 묵게 되어서 같이 이렇게 치토스를 먹으려고 준비해봤는데요. 이쪽에서부터 후라이드 치킨, 치토스 소떡소떡, 치토스 길바사, 치토스 핫도그, 치토스 감자튀김, 그 다음에 이거는 짜파게티랑 간짬뽕이랑 섞어 만든 간짬뽕게티고요. 치즈소스랑 불닭마요소스랑 같이 먹어볼게요. 잘먹겠습니다. 간짬뽕게티 먼저 먹겠습니다. 짠! 진짜 맛있는데? 이쪽에 섞어먹을까? 진짜 훨씬 맛있는데? 맛있다. 난 이렇게 돌돌 말아서 먹을거에요. 먹어볼게. 진짜 맛있다. 대박이다. 나 입 작은데? 진짜 맛있다. 와 되게 잘먹는다. 먹방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? 고마워. 바삭. 고마워. 대박. 치즈소스 다 떨어진다. 언니가 이거 먹으라고 할거에요. 왜? 먹어서. 진주. 음~~ 소시지 든 줄 알았는데. 소시지 든 줄 알았는데.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킬바사를 먹어볼까? 킬바사 가져와 어마어마시안 진짜 무겁다 오징어 오징어 생각보다 맛있다 겉이 바삭해서 맛있는데? 슝 오징어 매워 기다려 콜라먹어 콜라먹어 오우 짠 짠 왜 소리가 안나? 소리 안나던데? 나 원래 잘 안나던데 다시해봐 배불렛 오우 오구 오구 음 음 호구 고소 음 오구 고소 바삭. 여기에 찍어 먹어요. 너 왜 텍지? 떡 떡 떡 진짜 맛있네요. 떡 떡 떡 맛있어. 맛있어. 어? 눈어 같아. 치즈 많네. 치즈가 맛있어. 오. 아, 더 맛있어. 아, 더 맛있어. 아, 더 맛있어. 아까 보니까 더 맛있는데, 맛있는데. 치즈 오늘 이렇게 저희 친언니랑 치토스를 맛있게 먹어봤는데요 치토스! 처음 먹어보신 거 아니세요? 빨간색 치토스? 두 번째로 먹어봤어요 어떠셨어요? 킬바라 소세지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니 진짜 맛있었습니다 치토스는 어떠셨어요? 어? 치토스? 치토스 너무 맛있었습니다 치토스 과자로 만든 음식 치토스! 드셔보세요 그럼 오늘도 잘먹었습니다 뿅 뿅 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